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하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10편 145편에서 150편은 히브리 원문에는 나머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은 찬양하는 로봇이나 종처럼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위대하심을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죠. 바로 너무 좋으시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기뻐하고 높이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알듯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낱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윗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밤낮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북한에서는 위대하신 김일성 아버지 수령, 위대하신 김정일 지도자 동지, 위대하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칭호를 쓰며 부르죠. 거의 왕과 같은 존재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하지 않은 자를 위대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작은 북한 땅에서 사상과 교육을 왜곡하고 언론을 장악한 채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위대한 분은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대대로 주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영원히 송축할 일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죠. 바다를 가르시고 다시 그 바다를 합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보다 위대하시고 바다보다 위대하다고 찬양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이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일생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모여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일들 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다위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돌아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일 일곱말씀 묵상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도 종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기도 대신에 찾아가는 새벽기도로 전환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